컴백했습니다. 저희는 임팩트고요. 안녕하세요. 이비티비 돌아왔습니다. 거짓말이에요. 인제 월에 컴백. 빨리 온다 같이 말하셔도 돼요. 오케이, 거짓말이 아니에요. 카메라를 보는 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공연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공연 때는 카메라를 안 봐도 되고 우리 팬분들과 관객들도 눈을 많이 보는데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어색합니다. 저희 노래 어떠신가요? 좋은가요? 소리질러. 거짓말이야 첫방. 이 사이 녹화를 마쳤습니다. 오늘 엔딩 유정 씨.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? 첫방부터 망했어요. 뭔 소리 하는 거야. 저희가 가장 와보고 싶은 곳이 버슈에 팬들과 함께 오고 싶었습니다. 지금 상황이 덜다보니까 그럼 안 좋아요. 방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안방 1렬에 많이 응원해주세요. 태어문부터 한번 해보세요. 짓을 어떻게 해야 돼? 거르고 걸러서 야 짓이 있어? 진짜로? 말할 것도 없이 이야 이거는 뭐 끝났어요 그냥. 약으로 치면 홈런이죠. 거짓말이야.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또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응원을 와주실 순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스크도 항상 띄고 다니시고요. 저희 거짓말이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. 임팩트였습니다. 이번 주에는 화이팅! 임팩트! 화이팅! 임팩트! 화이팅! 화이팅! 임팩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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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